맛있는 거 먹자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근데 대법 잘 앉아있네 다 큰 애 같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달달하지 고구마랑 검정콩이랑 뭐 장을 못 봐가지고 집에 있는 걸로 만들었다며 아 맛있다 음 음 아 그 잘 먹네 아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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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오빠들 오늘 놀러 갔대 놀이동산 우리 니니도 크면 놀이동산 갈거야 흐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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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이 오빠가 잘 놀아주지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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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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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안먹는다 음 당근 감자 미음 잘 먹는데 그게 맛있어? 으잇! 그게 맛있어?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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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밥알 좀 있어서 그런가?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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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금치도 잘 먹었는데? 다음은 시금치로 해줄까? 시금치와 고구마하고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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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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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아요 그치 린아 린이가 걸어 다닐 때쯤 되면 날씨가 아주 좋겠네 바깥 나들이 하기 그치 아 그 잼 잼 잼 잼 언제 할 거야 응 엄마 몇 번 알려줬는데 잼 잼 잼 잼 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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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 잼 잼 잼 잼 건지 간지 간지 잼 잼 잼 잼 잼 잼 잼 잼 etme 아 아 아 으 으 으 어 으 여기 바깥에는 벚꽃이 다 지고 이제 철쭉이 막 피고 있어 내년에는 진날 화전도 해서 먹자 우리 봄엔 해먹었는데 뭐 먹었지 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리나 리나 니니 머리가 많이 길어서 여기 언니오빠도 머리 자르는데 같이 가서 니니도 머리를 잘 할 수 있으면 머리를 싹 정리하면 좋겠는데 응 니가 잘 해줄지 모르겠다 응 미용실 이모가 응 협조를 잘 해줄지 모르겠대 응 응 잼잼잼잼 건지 건지 권지 건지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깜짝 그러면 넌 이게 놀이감이구만 까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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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다 먹었어요 어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안녕 안녕 빠이빠이 여러분 안녕 잘 먹었어요 안녕 안녕